오래 맛있게 먹는 방법이 발달한거죠. 자, 사슬 벗겨내고 뼈째 이렇게 툭툭툭툭 끊어내시네요. 쏙쏙쏙쏙쏙쏙니다. 간단하네요. 물가장에는 잔뼈가 많다 보니까 이 잔뼈 빼대로 빼대로 이제 바로 식혀가지고 이제 빼대로 다 잡수니까. 나 원주야 원주 천원주 가시에 찔릴까 걱정돼서요. 엿기름에 삭히면 뼈가 야들야들해진다오. 내 웃음소리처럼. 숙성은 며칠하는거에요? 하루요. 왜 하루하는거에요? 뭐 옛날에부터 엄마가 하루송일을 하길래 보고 하는거에요. 그게 진리죠. 자, 보세요. 오른쪽이 숙성된 가잠인데요. 육질이 더 단단해지니까 저장성도 더 좋아집니다. 네. 바로 이런게 삶의 지혜고 전통이죠. 아우,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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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장 중요한거. 이제 나오죠. 강원도, 한경도 식혜보다 다르게 고도밥을 포참하게 넣습니다. 고도밥을 포참하게 넣습니다. 고도밥을 많이 넣나요? 그렇죠. 대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밥 시키라고 해요. 저, 한경도 쪽으로는 그쪽으로는 좁쌀로 가니까 그냥 가잠이 시키라고 하죠. 아, 맞아요. 네. 아무리 밥이 많이 들어가도 고춧가루 때문에 매울거라고요. 전분이 발효되면서 구수함을 더하고, 삭힌 생선에 밴 단맛이 어우러지니까 맵지 않습니다. 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는데요. 고도밥을 포참하게 해버리면 버무려놓으면 죽처럼 살이 탱글탱글하게 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도밥이군요. 아이고, 암마 그럼 탱글탱글하지. 영덕수는 밥 시켜가 겨울 건강식이란 게 뼈째 만드니까 칼슘 덩어리에다가 유산균이 많으니까 장에도 좋아요. 아이고, 세정아 현미 좀 챙기라. 어서 드십시오. 갖고 와서 먹으라고 얘기. 지금 드실 때입니다. 당장 먹고 싶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이를 숙성시켜야 매콤달콤 새콤한 영덕 밥 시켜가 완성됩니다. 아우, 야. 이거 진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자, 이럴 때 또 밥 한 숟가락에 딱 얹어서 먹으면 이거 아주 정말 맛있습니다. 밥 한 공기, 두 공기는 그냥 뚝딱. 이 세상에 하나뿐니 사랑하는 밥 시켜. 도망간 입맛도 살아난대요. 옛날에 이거 밥 시켜는 큰일 때 밥 시켜 다 먹고 또 소원의 삶 때 제삶 때 다 먹고 무엇일 때 행사에 있으면 다 먹고 남한 사람들은 고갠제 이빨이 좀 저리 있겠네. 그거 보드라봐가 맛입니다. 전 국민의 입맛을 흠치러 온 영덕 밥 시켜. 꼭 먹어보자고요. 명품도장 찍습니다. 젓갈, 게장, 밥 시켜. 이게 겨울철 3대 밥도둑인데요. 맞아요. 밥 시켜가 밥도둑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죄질이 안 좋아요.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만큼 귀한 밥도둑인데요. 겨울에는 세 가지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쫀득쫀득한 횟대 밥 시켜. 그리고 어린이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오징어 밥 시켜. 마지막으로 가자미 시킵니다. 입맛 따라 맛있게 골라 드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든지 한참 됐는데 왜 이게 아직 안 나오나 했는데요. 자, 많이들 기다리시는 겨울 별미 만나러 가보죠. 청주의 이병철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옥수수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충북회산에 요즘 냉동옥수수가 겨울철 별미로 인기물이 중입니다. 충북회산으로 함께 가시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향 소식의 산증인 이병철입니다. 제가 올해 2013년도에 그 뱀의 해를 맞아서 뱀을 찍으러 가래요? 그 백년 묵은 뱀이었습니다. 그 백년 묵은 뱀이 세상에 우리가 촬영을 갔을 때 용이 돼서 날라갔는데 그 용이 작년에 남았던 흥룡이었어요. 그 흥룡이 지금 중국 흥룡강생이 있답니다. 제 별명이 원펀치 쓰리강냉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냉이 하니까 떠오르네요. 제가 아마 전국에서 이것만큼은 저밖에 먹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추운 엉초시야? 엉동서라는가? 어쨌든 이 추운 날 제가 통으로 된 여름철 옥수수를 먹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한겨울철에 통옥수수 먹은 사람은? 강냉! 그렇죠. 영철 리포터,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눈치채셨어요? 네, 거짓말이에요. 한겨울에도 살아있네! 냉동차록수수를 지금 소개합니다. 대학 찰옥수수의 고장, 충북 괴산을 찾았습니다. 마을 창고에는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모여 분주한 작업 중이셨는데요. 겨울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구수한 옥수수 맛을 만들어내느라 찾아온 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을 창고에는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모여 분주한 작업 중이셨는데요.